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늘까지는 더위 속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나주, 순천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서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광주 전남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이고요. 언제라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지각 장마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가량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토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 낮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0에서 100mm가량입니다.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서요. 시설물 점검을 미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오늘 오전 안개마다 짙은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9도 보이겠고요. 해남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보성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면서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는 주춤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주춤했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